강 기사, 경찰 불러요. 애를 왜 이런 데로 데리고 와? 그래서 뭐 어쩌려고? 이 회 세워놓고 협박이라도 하려고? 왜 그렇게 봐? 애 하나로 모자라서 모델까지 붙잡아놓고 뭐 하려고 한 건데? 언니, 그런 거 아니야. 너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. 그것도 아님, 애를 왜 옥상까지 데리고 와? 애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신고부터 해야지. 누가 이런 데로 데리고 오냐고? 그런 거 아니다니까. 소담이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라고. 너 조용히 해. 소담이가 뭐라고 옥상까지 왔다는 거야? 제가 오해한 거 아니죠? 한번 말해봐요. 아까 배 위에서도 본 거 같은데. 이런 데서 그쪽을 다시 본 건 뭔가 그쪽이... 뭐 하려고 한 거냐고? 언니! 그런 거 아니라고. 왜 내 말 안 들어? 언니 가. 가! 소담이가 가자. 관계사 아저씨 신고하지 마세요. 저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. 무슨 소리야. 너 지금 누구 피워지는 거야? 저 사람 소담이 때문에 죽을 뻔했단 말이야. 언니는 애 때문에 유괴밤이 죽는 거 맞니? 아저씨 미안해요. 아저씨 신고하지 마세요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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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빠. 왔어요? 어? 들어와요 오빠도 철춰볼래요 잠깐만요 넌 뭐였지? 은혜야 어? 연습하고 있었어? 어 두 사람이 여기 갑자기 어떻게 해? 집에 너만 하러 왔길래 내가 데리고 왔어 이 형부도 저녁에 시간이 있다고 했으니까 같이 식사나 해 은혜야 너 왜 그래? 왜? 아니야 내가 오니까 불편한가봐 서프라이즈 실패인데요 은혜도 놀랐겠죠 연습하고 있었어? 오늘 레슨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정신이 어디다 둬? 미안 언니 저기 우리 나가자 바람 따라가자 어? 무슨 소리 난 것 같은데? 괜찮아? 아 그냥 둬 그냥 둬 아줌마들아 치우라고 하고 다쳐 어서 어? 말 들어 은혜야 괜찮아? 또 보네요 모넨씨 하모니카가 없네 네 다음엔 꼭 하모니카 준비해줘요 누구야? 저기 선생님이야 하모니카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? 당신이 왜 우리 모네 작업실에 있는 거죠? 들으신대로 모네 하모니카 선생님이라는 걸 나 보고 믿으라고? 당신 정말 그렇네 하긴 믿으면 바보지 당신 뭐야? 뭔데 모네 근처에서 얼씽거리는 거야? 보고 싶었어요 상처 상처 준 사람 있기 쉬운 게 아니니까 상처? 상처? calm resurrection 시세 그때부터 보고 싶었어요 하고싶었어요 그런 말에서 진짜 그런 건 아니죠? 놔, 놔! 따뜻해. 언니! 나오지 말랬지?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. 오빠... 갈게. 문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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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나올 필요는 없었는데. 언니가 왜 자꾸 오빠만 보면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 언니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. 그 남자 말이야.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. 청수그룹... 엄세존상님 맞지? 네. 미안해요. 상관없잖아. 우리 사귀는 사이도 아닌가. 먼저 갈게. 올라가. 문혜야. 좋은 사람 만나. 너만 봐주는 그런 사람 만나라고. 오빠. 피난해. 이루어 안 되지. 미안. 그 사람한테 밴드 붙여달라 그래. 올라가. 가지마요.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. 우리 모네랑 어쩔 작정이세요? 어쩔 작정 없는데. 꼭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? 그럼 어쩔 작정도 없으면서 애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? 그 애가 지금 당신 되면 어떤 지경인지 알아요?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. 첫사랑 해보셨어요? 뭐라고요? 첫사랑 해보셨으면 알 텐데. 그땐 상대가 누구든 중요하지 않죠. 그 감정에 몰입돼 버리니까.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죠. 열병처럼 들끓으니까. 지금 남편분이 그 첫사랑은 아니실테고. 이 봐 열심히 건 혹시. 원하는 게 뭐야. 원하는 게 뭔지 말하면. 안타깝네요. 원하는 게 없어서. 난 내가 좋으면 만날 거고 싫으면 안 만날 겁니다. 그리고. 원하는 게 있으면. 내 방식대로 얻을 거예요. 누구든 간섭할 수 없어요. 그게 당신이라도. 먼저 일어날게요. 당신. 당신 때문에 우리 모네가 상처받고. 아파하다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? 당신이. 장난삼아 건드릴 때마다 걔 아파. 당신은. 당신은. 당신은 아파 본 적 있어요? 누구 때문이든 간에. 한 번이라도 아파 본 적 있냐고요. 뭐? 说 делает. 이. spa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우리 꼭 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은 누구죠? 난가요? 식구들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서 마음을 잡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. 돈이 필요한 거예요? 홍트라 씨도 결국은 그런 생각밖에 못하네요. 네? 차고 넘칠 만큼은 아니지만 돈 쓸 만큼은 갖고 있어요. 그럼 뭐죠? 아니 상관없어요. 이유가 뭐든 난 당신한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. 빼당치 당신 따위는 나한텐 관심 받기니까. 관심 받기라. 그래도 만약 내가 당신에게 다가간다면? 가만두지 않아. 기대되는데. 기대되는데. 와 언니. 거기서 갈게? 어. 나만 좀 갈게. 비켜요. 차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비키란 말 안 들려요? 같이 기다려줄게요. 필요 없어. beans처럼. 요리를 내얼쪽이 부어에 가서 백종어 버 step을 はい. 쪄졌네요 더 이상 가까워줘요 두려워요?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? 비 맞지 마요 감기 걸려요 누구야? 태성이니? 너 거기서 뭐해? 전화 받든지 나가든지 할래? 가만있어 귀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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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당신이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네요. 오늘 당신이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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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이곳에서 가장 아름답니다. 당신 성장님. 진해. 아멘 씨, 오빠 오빠 친구 혼자서 다녀 언니가 어디 갔어? 모르겠는데? 차려야할까? 싹 그날 실수 아니었어요. 그 순간만큼은, 그때 그 순간만큼은. 그 순간만큼은, 그때 그 순간만큼은. 그 순간만큼은. 그 순간만큼은, 그때 그 순간만큼은. 그 순간만큼은. 그 순간만큼은. 오빠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밖에 만날 데가 없어서 찾아왔어 말해봐요 둘이 무슨 일 있었는데? 흔들렸단 말은 또 뭐냐고요 두 사람 정말 무슨 일 있었어? 너 잠깐 이리 와봐 내가 흔들렸다고 말했어 무슨 뜻이에요 그게? 말 그대로야 마음이 흔들렸다고 오빠 내가 어릴 때 알던 누나랑 너무 많이 닮아서 내가 예의를 지켰어야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주제넘게 몇 마디 했을 뿐이야 그 얘기를 왜 언니한테 한 건데요? 언니가 좋아지기라도 한 거예요 누구보다 여리면서 자기의 감정은 늘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서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조차 잊고 사는 거 내가 알던 그 누나가 그랬거든 그래서요?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그 얘기를 했을 뿐이야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? 그럼 언니가 실수한 건 뭔데요? 그만해 문혜야 언니랑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오빠 그 말 믿어도 돼요?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지 뭐 오빠 믿지 못할 검사 왜 왔어? 문혜야 나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? 돌아가 돌아가 오빠 여기서 여기서 끝내도 난 상관없어요 당신한테는 힘든 결정일 거고 그 결정이 어찌 됐든 난 상처받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아니 그날 이후 백 번 천 번도 생각했어 그만 끝내자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수없이 날 설득했어 근데 안 되겠어 그래서 가보려고 자신 자신 있어요? 없어 그래도 해보려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당신 사랑해서.